안녕하세요. 판례공부 문정리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3월 15일자 판례공부 민사 가압류 취소와 채권 양도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1월 27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7-256-378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추신금 사건인데 원고는 가압류권자였다가 가압류에 대한 압류 추신명령을 받아가지고 추심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당의 채권의 채무자였습니다. 원고가 추신권자의 원고가 패소했는데 대부분 상고 기각돼서 확정적으로 패소한 사건입니다. 한번 보시죠. 원고는 PT카페코리아라는 회사의 임차보증금 채권을 가압류했습니다. 그러니까 채무자가 PT카페코리아였는데 이 사람이 갖고 있던 임대차 보증금이 있었는데 이거를 원고가 PT카페 채권자의 원고가 가압류를 한 거죠. 가압류를 한 상태에서 PT카페코리아가 알리안트점에다가 이 채권을 양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피고에게 확정인자는 통지를 하죠. 피고는 임대차 보증금의 채무자니까 임대인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가압류가 된 상태에서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나 이거 알리안트에게 채권 양도했어 라고 통보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또 A라는 다른 채권자도 이 채권에 대해서 또 가압류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가압류가 두 번 있죠. 원고의 가압류 그 다음에 A라는 사람의 가압류. 그 사이에 이제 알리안트한테 채권을 양도한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있냐면 원고의 가압류가 가압류 취소 결정에 의해서 취소가 됩니다. 그리고 취소통지서가 임대인인 피고에게 송달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채권 양도 이전에 있던 가압류가 취소 결정에 의해서 취소가 됐고 그것이 통지가 되면서 끝나버린 거죠. 그런데 이제 원고가 여기서 가압류가 왜 취소했지 그러면서 항고를 해가지고 항고심에서 다시 가압류 취소 결정이 취소가 되고 그래서 가압류 결정 인가 결정이 내려집니다. 그러니까 가압류가 1심에서는 한 번 취소됐는데 다시 항고심에서 이거 가압류 취소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가압류 결정 인가 결정이 내려진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 가압류 인가 결정에 따라서 가압류에 대한 압류 취소 명령을 받아가지고 임재인인 피고에게 이제 돈을 달라 달라 이렇게 이제 청구를 하게 된 거죠. 문제 이렇습니다. 가압류가 한 번 취소 통지가 한 번 돼가지고 됐는데 취소된 줄 알았어요. 취소됐으면 채권 양도가 우선하기 때문에 채권 양도가 됐기 때문에 원고에게 지급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게 가압류 취소 결정이 항고심에서 다시 취소돼서 인가되면 가압류 효력이 살아나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대원은 뭐라고 하냐면 가압류 집행 취소 통지는 확정제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대항 요건을 갖춘 채권 양수인은 취소 이후에는 처분금지 제한이도 없다. 무슨 말이냐면 가압류가 된 상태에서 채권 양도 가능합니다. 다만 가압류의 효력을 받은 상태에서 채권 양도가 돼요. 그런데 이게 가압류가 취소가 돼서 통지가이 돼버리면 가압류를 소멸합니다. 그러면 채권 양수인은 그냥 원래 가압류 없는 것처럼 다 확정해서 받아요. 그리고 나서 항고심에서 가압류 취소 결정이 취소되고 가압류가 인가했다 하더라도 소급해서 부활하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거 아니다. 따라서 다시 두 번째 가압류는 그러니까 가압류 인가 결정은 채권 양도 이후에 있는 거하고 똑같다. 따라서 이후에 있는 가압류는 이미 확정일자를 갖춘 대항을 갖춘 채권 양수의 일은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무효다. 결국은 원고의 가압류도 그 다음에 채권자 A의 가압류도 모두 다 무효가 되고 채권 양도만 살아났기 때문에 임대인인 피고는 채권 양도 받은 사람 알리안즈 점한테만 임대차 보조금을 올려주면 끝난다는 겁니다. 이 사건은 보존 절차에서 보존 절차라는 것은 가처분 가압류 이런 거였다가 보존 절차라고 합니다. 이 가처분 가압류의 특징이 뭐냐면 일반적인 소송은 소송 절차가 끝나면 확정 판결을 받고 다시 집행 절차를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보존 절차는 그 절차 안에서 심리와 집행까지 모두 끝납니다. 따라서 가압류 취소 통지서가 발생해서 통달이 되면 집행이 완료되어 버리는 거죠. 집행이 완료되면 이미 끝난 겁니다. 효력이 확정적으로 발생하고 끝나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중에 집행이 끝난 이후에 가압류 취소 결정이 취소되고 인가됐다 하더라도 이미 집행된 것에 효력에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건에서 원고가 폐쇄하게 된 거죠. 이렇게 가압류와 채권장도가 경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이때는 뭐가 중요하냐면 발령일자나 양도일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채무자인 이 사람. 여기서는 임대인이죠. 임재자 보증금 채권의 채무자인 임대인. 이 사람에게 통지된 날이 중요합니다. 통지된 날. 언제 통지가 되느냐. 이 통지된 날을 기준으로 순서가 매겨지고 거기에 서로 대항할 수 있냐 없냐가 밝혀지는 거죠. 이 사건에서는 원래 가압류가 채권장도가 앞서 있었는데 가압류가 취소되면서 채권장도가 제일 선순위가 됐기 때문에 나머지 이후에 있는 가압류는 다 채권장도인에게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게 돼서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사건은 채권장도 가압류는 한번 잘 정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정리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3월 15일자 판례공부 민사 파견 직접 고용과 기간제 채용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1월 27일이고 사건 번호는 2018-207-847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업무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해고 무효확인청구 소속인데 원고가 근로자고 피고가 회사죠. 원고가 상고를 했는데 폐소해서 상고를 한 거죠. 그랬더니 대부분이 이거는 원고 말이 맞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원고 승소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 사건입니다. 사진관이 이렇습니다. 원고는 파견업체 소속으로 있으면서 2010년 7월부터 2014년 7월까지 4년간 방송 운행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직장에서 4년간 근무하니까 직접 고용 근무가 발생하죠. 2년이면 직접 고용 근무가 발생하니까 그래서 이 피고 회사가 어떻게 계약을 하냐면 2014년 7월에 직접 1년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니까 기간제로 채용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1년에 한번 갱신하고 2015년에 7월에 갱신했는데 피고가 2016년 7월에 갱신을 안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재계약을 거절한 거죠. 그러니까 2014년 7월에 1년 근로계약을 체결했는데 과연 이 1년간의 1년이 가능한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된 거죠. 결국 파견법상 직접 고용근무가 발생하는 경우 즉 2년간 같은 직종이 근무할 경우에는 파견계약은 2년이 지나면 바로 직접 고용으로 간주한다. 이때 이 직접 고용을 간주하게 되는데 이때 기간제 근로계약도 가능한 것이냐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대원은 뭐라고 하자면 파견법상 직접 고용 의무는 원칙적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는 근로계약이다. 원칙이 중요합니다. 원칙적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는 근로계약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희망한 경우 또 유사업종의 기존 근로계약이 모두 기간제인 경우 이런 경우에만 기간제로 가능할 수는 있다. 그리고 그런 사유가 있다는 것은 사업주가 입증해야 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그런 예외적 사유가 발생되기 없기 때문에 그 기간을 정하지 않는 근로계약이 원칙이고 따라서 근로계약을 2014년 7월에 체결을 했는데 그 중에 불리한 부분 1년간만 한 부분만 무효니까 결국 근로계약은 쭉 이어져서 현재도 계속 있다. 따라서 2016년 7월에 재계약 거절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고가 무효다. 이렇게 되는 거죠. 실무에서는 직접 고용 의무의 고용 형태를 기간을 정하지 않는 고용이라고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존에 다른 파견직 같은 경우에도 반드시 기간을 정하지 않는 고용이 돼야 된다는 거고 다만 이 판례에서는 예외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이 가능한 경우도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근로에 희망한 경우 그 다음에 유사업종이 모두 기간제인 경우 이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계약도 가능하다. 이런 예외적인 공우도 같이 기억해 준 게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이 판결에서 직접 고용 의무는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걸 밝힌다는 것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정리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3월 15일자 판례공부 민사 수의 이익과 제3자를 위한 계약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1월 27일이고 사건 번호는 2018-259565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무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영업권 양도를 했고 원고가 그분 소유자 관리단이었어요. 관리단이었고 피고는 호텔 운영자였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예전에 호텔인데 호텔을 각각 호실별로 분양해가지고 위탁 경영을 만든다. 이런 형태로 됐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호텔을 운영하는 운영업체였고 원고들은 그 호텔의 방방마다 각각의 구분 소유권을 갖고 있는 소유자들의 집합 관리단이었죠. 이 사람들이 호텔 운영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여기서 원고들이 졌다가 파기환송되면서 원고들이 승소한 사건입니다. 내용을 보시죠. 원고는 제주 성산 디에 아일랜드 마리나라는 어떤 호텔 같아요. 이런 호텔의 구분 소유자들이었어요. 각 호수별로 이렇게 구분 소유자였고 평소에는 자기가 쓰면서도 평소에는 그냥 호텔로 운영하고 자기가 쓰고 싶을 때는 그 방에서 쓸 수 있는 이런 형태가 최근에 많이 있었습니다. 한동안. 그런데 원고는 호텔 운영자인 피고와 사이에 운영자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원고가 새로운 위탁 운영사를 선정하면 피고는 호텔 영업을 종료하고 영업신고를 새 운영사 앞으로 변경해 주기로 약정을 합니다. 이렇게 약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원고가 세안글로벌이라는 회사를 새 위탁 운영사로 선정합니다. 그래서 세안글로벌이 피고를 상대로 내가 호텔권 영업하겠다. 이렇게 해서 양수 의사를 표시합니다. 그랬더니 피고가 여기에 대해서 영업권 양도 변경 절차를 안 해주는 거예요. 안 해주니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영업자 명의를 세안글로벌로 바꿔달라는 절차를 이행하라는 이행 청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원심은 승소를 하더라도 그에 따른 영업자 주의 승계 신고가 이루어질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건 행정청이 별도로 심사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휘 승계가 바로 되는 게 아니다. 라고 해서 소홀을 각하를 합니다. 문제는 이거죠. 이렇게 이행 판결을 청구를 했는데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세안글로벌에게 영업자 지휘변경 신고를 하라. 이런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이게 사실상 집행을 불러가고 나서 현저히 곤란하면 소액이 없는가? 각할 수 있는가?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특히 이 사건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인데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는 것은 제3자에게 권리를 주기 위해서 두 사람이 계약을 하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연결이 되면 그 사람한테 영업권을 넘겨라 라는 계약을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한 거죠. 그래서 이걸 제3자를 위한 계약을 하는데 이럴 때 당사자들이 제3자에게 이행하라는 청구가 가능한가?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대원은 뭐라고 하냐면 이행의 손을 원칙적으로 이행 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소액이 있다. 이행 청구권이 있다고 하면 다 소액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법원에 근무할 때 전직 대통령을 상대로 내가 전직 대통령이 뭐든 뭘 잘못했기 때문에 국가가 어려움을 끼쳤다. 그래서 내가 손해배상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을 상대로 전직 대통령 상대로 내가 어떤 애언을 했는데 그 애언을 대통령이 따르지 않아서 국가가 어려워졌고 그로 인해서 내가 손해를 봤다고 소송을 했는데 어쨌든 이런 경우에도 말단하는 소송이지만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청구권이 있냐 없냐를 따져보는 것이고 청구권이 없으면 기각할 것이지 각하할 수는 없다는 거죠. 어쨌든 이행 청구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면 소액이 있는 거기 때문에 소액이 없다고 하는 것은 잘못했다. 그리고 제3자리에 의한 계약에서 상대방을 상대로 그 제3자리에 의해 이행할 거 가능하고 그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거나 사실상 이익이 불가하다거나 이런 걸로 인해서 소액이 부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거기다가 이 판결은 이행 판결을 하게 되면 양도인의 폐업 신고의 의사 표시의 서면으로도 성직을 받기 때문에 소액이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세안글로벌에게 명의 변경하라는 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대법원은 보는 거죠. 이행의 소에서는 결국은 이행 청구권 존재 자체가 소의 이익이 인정됩니다. 무슨 청구권이 있든 일단 죄가 나한테 뭘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면 소의 이익은 있다. 다만 그것이 인용될 거냐 기각될 거냐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제3자리에 의한 계약 이렇게 제3자에게 어떤 권리를 준 게 있다면 그 사람에게 이행하는 거 가능하고 일단 제3자가 승낙을 한 상태라면 함부로 계약력권 변경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소의 이익에 관한 간단한 사건이고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의한 내용이어서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팔레공부 5분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3월 15일자 팔레공부 민사 실질적 경영자와 무걸리자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1월 27일이고 사건 번호는 2019-295-568 판결입니다. 팔레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팔레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예금 채권 확인의 소고 원고는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채권 양수인들입니다. 그런데 보험회사가 자기 채권이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 패소했고 대법원에서도 결국 상고 기각돼서 최종 패소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2016년 6월 30일 날이 보험회사인데 메타푸드와 대출금 담보를 위해서 수입육, 고기죠. 수입육 780박스에 대한 양도담보를 체결합니다. 그러니까 메타푸드에게 돈을 빌려주고 수입육 780박스를 양도담보를 설정을 했죠. 그런데 이 수입육은 실은 미트글로벌 소유였어요. 그래서 피고화인이라는 업체가 미트글로벌과 수입육 780박스를 양수합니다. 그러니까 메타푸드라는 회사로부터 양도담보를 받았는데 실은 이 수입육은 미트글로벌 소유였던 거죠. 그 다음에 또 원고는 2016년 2월에 CI와 대출금 담보를 위해서 수입육 1049박스에 대해서 양도담보를 설정 계약을 체결합니다. 또 CI하고 체결을 했는데 저축의 피고저축은 우리 미트라는 회사와 이 수입육 1049박스에 대한 양도담보를 설정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때도 우리 미트라고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CI가 소유자가 아니고 우리 미트였어요. 그리고 이 원어기업이라는 회사가 수입육 1049박스를 매수합니다. 결국 1049박스의 소유자는 원어기업이었죠. 문제는 뭐냐면 이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메타푸드, 미트글로벌, CI, 원어기업 이 모든 4개의 실시적 경영자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업체는 메타푸드, 미트글로벌, CI, 원어기업 이렇게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A라는 사람이 다 혼자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원고는 A라는 사람으로부터 양도담보를 설정받고 그다음에 A라는 사람부터 이렇게 받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A라는 사람이 미트글로벌 소유로 팔고 우리 미트로 또 양도담보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수입육 780박스와 1049박스에 대한 대금이 예금 계좌에 들어오니까 이 예금 계좌를 원고가 찾으려고 소송을 하게 된 거죠. 이 메타푸드와 CI라는 원고가 계약한 양도담보 계약자는 담보물의 소유권자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미트글로벌이나 원어기업이 A가 경영하는 실제 소유자인 미트글로벌이나 원어기업이 A라는 사람이 경영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혹시 이 양도담보의 효력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문제가 된 겁니다. 대번은 뭐라고 하냐면 A라는 사람이 수입육 보관업자와 짜고 서류를 위조했다. 그러니까 원래 780박스와 1049박스가 창고에 보관되어 있었고 이 창고에 있는 수입육 보관업체가 이걸 써준 거예요. 이거 원래 있던 회사가 A가 갖고 있는 원고가 대결했던 그 회사하고 메타푸드와 CI꺼가 맞다라고 확인서를 써준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메타푸드가 미트코블레드에게 샀다거나 CI가 원어기업에서 샀다는 경우는 없어요. 전혀. 다만 수입육 보관업자가 메타푸드와 CI꺼라고 서류만 써준 거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채권 양도 행위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통정 허위 표시도 안 되고 따라서 원고는 무권리자로부터 양도담보를 설정받은 거기 때문에 아무런 효과, 권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A라는 사람이 양도담보, 그러니까 이런 메타푸드나 CI가 채권 물건을 연겨받았다. 양도받았다는 서류를 위조해서 했다면 혹시나 통정 허위 표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보관업자로부터 서류를 위조받아서 한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메타푸드나 CI가 이 서류상으로도 위조 서류상으로도 이 수입육 박스를 소유했다는 내용이 전혀 없는 거죠. 따라서 통정 허위 표시도 볼 수 없다라고 해서 결국은 패소합니다. 그러니까 통정 허위 표시도 아니기 때문에 결국 원고는 무권리자인 메타푸드나 CI로부터 양도담보를 받은 것이어서 결국은 아무런 권리를 취득할 수 없게 되고 결국은 패소하게 되는 거죠. 실무에서는 개인이 여러 개의 업체를 운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개의 업체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 물품이 도대체 누구 건지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개별 물품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파악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경영자가 같더라도 업체의 소유자가 다르면 권리격이 전혀 달라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지금 물품 보관업자가 서류를 써준으로 인해서 지금 원고가 잘못 양도담보를 받게 된 거죠. 따라서 물품 보관업자를 상대로 다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거는 원고가 이 물건 대금 자체로는 아무런 권리를 취소해서 없게 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개인이 여러 개의 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히 조심해야 된다. 각 업체가 갖고 있는 소유가 맞는지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해서 양도담보라든지 담보를 취득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원고처럼 불의의 손해를 입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팔레온고 5분정리의 판비안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3월 15일자 팔레온고 민사 재소전 화해와 계약갱진 요구권 사건입니다. 선거일은 2022년 1월 27일이고 사건 번호는 2019-29-058 판결입니다. 팔레온고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팔레온고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청구이의 사건이고요. 원고는 임차인이고 상고를 한 겁니다. 피고는 임대인이고요. 결국은 임차인이 연심이 졌는데 대법원에서 이거는 잘못됐다 해서 최종주로 임차인이 승수한 사건입니다. 내용만 보시죠. 원고는 2015년 4월에 이 사건 점포를 임차를 합니다. 임차를 하고 그리고 나서 2016년 9월에 계약을 갱신하면서 2년간의 계약 갱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년간 계약 갱신을 하는데 재계약 시에 특약 사항으로 재소촌 화해 조서를 작성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갱신 시에는 상호 협의한다. 이런 내용으로 재계약 특약을 생겨냈대요. 재계약 특약에 따라서 재소촌 화해 조서를 작성하는데 2016년 10월 24일 날 재소촌 화해 조서에다가 이렇게 씁니다. 2018년 10월 29일 임대차 기간 만료일에 보증금의 반환 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한다. 이 재소촌 화해 조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통상적으로 계약이 만료될 경우에 안 나가게 되면 건물을 인도 청구를 해야 됩니다. 소송을 해야 되는 거죠. 소송을 하면 오래 걸리니까 재소촌 화해 조서를 써가지고 곧바로 집행할 수 있게 그러니까 집행관이 와가지고 바로 건물을 물건을 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재소촌 화해 조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17년 4월 24일 날 이 재소촌 화해 조서를 한 번 더 작성합니다. 그러면서 시설물 일체도 모두 철거한다 이라는 조항을 추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원고가 2018년 10월까지가 계약 기한이었는데 2018년 7월에 임대차 갱신을 요구합니다. 임대차 계약 갱신의 권리는 임대차 보호법상 들어있죠. 이 갱신을 요구하니까 이제 문제는 이 재소촌 화해는 2018년 10월 29일 날 인도하기로 되어 있는데 과연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결국 재소촌 화해 조항 아까 봤죠. 2018년 10월에 건물이 인도한과 동시에 그 뭐 그니까 만료한과 동시에 건물이 인도한다 이 조항이 임대차 계약 갱신을 포기한 것이냐 라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원심은 포기한 걸로 봤죠. 그런데 대법원은 달리합니다. 어떻게 된 거냐면 이 재소촌 화해 조항에는 인도한다고 되어 있는 게 맞다. 그러나 계약 갱신 요구권을 명시로 배제한다는 조항은 없다. 게다가 재계약 특약 사항에 보면 갱신 시에는 상호 협의한다는 조항도 여전히 살아있다. 따라서 이 조항을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와 양립할 수 없는 걸로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계약 갱신 요구권이 끝나면 이 재소촌 화해 조서에 보면 갱신 이후에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갱신 요구권을 배제한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 법상 인정되는 계약 갱신 요구권 인정되고 따라서 이 집행 조서에 의해서 2018년 10월에 종료되는 걸 전제로 한 집행역은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이 집행을 막게 하는 청구이 적법하다. 그래서 원고 승수가 된 겁니다. 이 임대차 계약 시에 재소촌 화해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꽤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임대인의 경우에는 나중에 명도 청구 안 하고도 곧바로 집행할 수 있게 하려고 많이 씁니다. 이때 임대 청구 소송 없이 집행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이 조항 이런 조항 언제 조항으로 맞지 해서 계약 갱신 요구권까지 배제한 건 아니라는 게 이 판결의 중요한 내용이고요. 만약에 이 판결을 알고 있다면 임대인으로서는 계약 갱신 요구권을 못하게 하려면 재소촌 화해 조서에다가 반드시 계약 갱신 요구는 포기한다. 라고 반드시 써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만약에 이런 재소촌 화해 조서를 쓴다면 쓴다면 이런 조항 가지고는 계약 갱신 처리한 요구권 포기한 거 아니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계약 갱신 요구 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는 게 좋고요. 임대인으로서는 반드시 이거를 하려면 포기 조항을 같이 넣어야 한다. 아마 포기 조항을 넣게 되면 임차인이 계약을 안 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대부분 판례의 그 해석이 맞는 걸로 저도 보입니다. 어쨌든 재소촌 화해 임대차 계약에서 재소촌 화해에 있어서 계약 갱신 요구권 포기라고 볼 수 없다라는 판례니까 기억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원국 5분정리 판변TV의 박판교 변호사입니다. 2022년 3월 15일자 판례원국민사 상가 번영회와 소송수계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1월 27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0-39719 판결입니다. 판례원국 요즘 다음과 같고요.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원국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관리비 사건인데 원고는 둔산전자타운 번영회의 소송수계신청인입니다. 피고는 입점업체의 상고인이고요. 이 사건은 특이하게 파기만 한 겁니다. 파기한 이유는 뭐냐면 소송수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당사자가 그대로 원심에 있다. 따라서 파기만 하고 그냥 소송 요소송은 끝났고 그다음에 원심 소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그냥 소송 계속하라라는 게 파기환송이 아니라 파기한 사건입니다. 내용을 보시죠. 원고 번영회는 97년 7월에 개설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11월에 대규모 전법 관리자 신고를 합니다. 대규모 전법 관리자 신고를 하면 아파트 관리 입주자 대표 이런 형태의 어떤 권리가 보장이 되는데 어쨌든 이 번영회가 관리자 신고 절차를 마친 후에 6개월 내에 법인 자격을 갖추지 못해가지고 2015년 6월에 관리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법상 관리자 대규모 전법 관리자 신고를 했는데 6개월 안에 법인 신고를 못해가지고 자격이 상실한 거죠. 그러고 나서 소의 1이나 소의 2가 대신 관리자 신고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상가의 입점 업체였습니다. 그래서 원고 번영회가 관리자 신고는 상실했지만 어쨌든 번영회가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2018년 4월 6일날 피고를 상대로 12년부터의 미납 관리비 지급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번영회가 1심에서 승소를 했어요. 승소를 해서 피고가 항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1심에서 이미 승소를 했어요. 12년부터 관리비 다 지급하라고 승소했고 피고가 항소까지 했어요. 그런데 피고가 항소하는 중에 원고 사단법인이 설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법인인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신고를 못했는데 법인인은 설립하고 관리자 신고도 지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단법인은 원고 번영회로부터 관리비다의 채권을 모두 인수받고 소송도 모두 승계해서 진행하기로 합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항소심에다가 내 사단법인 원고 사단법인이 소송 수게 합니다. 라고 신청을 했더니 항소심이 받아줍니다. 그리고 선고를 하게 된 거죠. 문제는 이럽니다. 관리자 신고 대규모 점포의 관리자 신고가 변경이 되면 이게 소송 중단 사유가 되는가 아닌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소송 수게 인용이 입업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게 문제입니다. 대법을 뭐라고 하냐면 권리 의무의 포괄 승계된다는 명문의 주장이 없는 한 없는 한 번영회가 사단법인을 승계한다. 이런 당사자부터 합의나 이런 게 없다면 대규모 점포 관리자 신고만으로 승계되는 거 아니다. 아니다. 따라서 대규모 점포 관리자 신고는 신고 이후부터 관리비 부과 징수 권한이 있고 소송 수게 사유가 없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임의적 당사자 변경 신청은 허용이 안 됩니다. 따라서 원고 번영회는 그대로 항소심에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채권 양도는 소송 중단 사유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에서는 번영회가 사단법이 원고 사단법인에게 채권을 양도한다 그리고 소송 수게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기 때문에 소송 중단 사유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권리 의무의 포괄 승계가 있을 때만 소송 수게 사유가 있는 것이지 이렇게 채권 양도만 된 경우는 안 됩니다. 따라서 원고 번영회는 항소심을 다시 할 수 있고 피고에게 지금 채권 양도를 철회해야만 다시 원고 번영회가 소송을 해서 이길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내부적으로는 소송이 지금 채권 양도가 넘어갔기 때문에 사단법인에게 넘어간 겁니다. 따라서 채권 양도 철회해가지고 다시 피고 번영회가 가져오면 피고 번영회가 항소심에서 소송을 이겨서 이긴 다음에 사실 확정 판결된 관리비 채권을 다시 원고 사단법인에게 넘겨주면 된다는 거죠. 이런 절차의 문제는 실무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이렇게 사실상 소송 수계가 없는데 소송 수계에 있는 것처럼 당사자들이 한다고 해서 소송 수계가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그런 소송 수계 관련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이번 판례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소개해 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팔레용고 오문정리의 판변TV의 박판길 변호사입니다. 2022년 3월 15일자 팔레용고 민사 설명 의무에 적절한 시기사건입니다. 선거일은 2022년 1월 27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1다 265010 판결입니다. 팔레용고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팔레용고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손해배상 의료 관련 사건이고요. 원고가 환자 본인인데 상고를 했는데 원심에 졌다가 대법원에서 파괴 완성되면서 원고가 일부 승수한 사건입니다. 내용 한번 보시죠. 피고는 병원 의사였습니다. 원고는 2018년 6월 11일 날 11시경에 수술을 받습니다. 원고는 수술 후에 좌측 사하지 근력이 저하됩니다. 좌측 하지가 근력이 저하되고 뇌경색이 일어나고 의사표현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원고는 뇌경색에 따른 좌측 편마비로서 인지장애 또는 대소분 조절이 불가능한 상태거든요. 사실상 거의 식물인간 상태, 이 정도에 거의 가까운 상태로 지금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원고는 2018년 6월 7일 된 건데 원고는 원래 2018년 6월 7일 날 입명을 해서 6월 11일 날 수술을 받게 되는데 수술을 받기, 11시에 수술을 받았는데 10시 30분에 경동맥의 심파 초음파 검사 후에 원고가 뇌졸중의 위험이 상당히 높다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11시에 수술이 잡혀있었는데 10시 30분에 초음파 검사하고 나서 어? 이분은 뇌졸중의 위험이 좀 있다라고 하면서 설명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설명한 상태로 30분 뒤에 수술 마취가 시작된 거죠. 대보로는 뭐라고 하냐면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짧은 시간에 설명 의무 이행을 했는데 설명하고 나서 30분 만에 수술을 했으면 이게 과연 설명 의무이 쟤도 2대한가 맞나?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대보로는 뭐라고 하냐면 설명 의무는 환자가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되고 환자로 하여금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가지도록 해야 된다. 그런데 결정함에 있어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고 곧바로 의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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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게 되면 설명 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다만 이 적절한 시간을 어느 정도 줘야 되느냐? 라는 것에 있어서는 의료위기의 내용, 위험성, 긴급성, 환자의 상태로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예를 들어서 긴급하게 응급실 들어와서 생명을 다투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설명하고 바로 10분 만에 수술을 들어갈 수밖에 없죠. 이 사건에서는 6월 7일에 입원을 했어요. 그리고 6월 11일에 수술을 했는데 4일간의 기간이 있었는데도 설명을 수술 직전이 30분 만에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리고 또 위험성, 상당히 위험하죠. 뇌솔종에서 사실상 좌측, 좌한신 마비가 돼가지고 대소병도 안 되는 상태가 됐으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면 이거는 미리 충분히 설명을 해줘야 된다. 그 전에 이렇게 30분 만에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사건은 위험성, 긴급성, 환자 상태 등에 따른 해서 설명 의무의 이행에 적절한 시기가 결정된다는 거고 위험성이 낮고 긴급한 경우에는 적절한 시기가 짧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의사의 과실은 인정이 안 됐습니다. 따라서 아마 원고들은 의사의 과실이 있다는 취지로 상고를 했을 텐데 그 부분은 인정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의료과실 부분은 언젠가 안 됐고 다만 설명 의무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위자료 정도에 아마 나중에 원심에 가면 위자료 정도만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이제 지금 사실상 전신마비에 가까운 상태이기 때문에 위자료가 좀 많이 인정될 걸로는 보입니다. 어쨌든 이 사건은 설명 의무를 다 이행에다 하더라도 충분한 시간이 돼야 되고 이 충분한 시간은 뭐냐 위험성, 긴급성, 환자 상태에 따라서 충분한 시간은 길고 짧아질 수 있다. 이런 거는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피고는 채무자입니다. 피고가 상고를 했는데 피고가 졌다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중개 관련 용역대금 지급을 청구를 합니다. 아마 원고는 부동산 중개인이었겠죠. 그래도 조정기일에서 조정기일 앞에서 원고에게 600만 원을 이외에 분할해서 지급하고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이런 합의서 작성합니다. 그런데 합의서에 보면 법원에 조정실이 있어요. 조정실 안에 합의서가 부동문자로 인쇄된 문자가 거기다가 막 씁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조정을 가름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송자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된다. 이렇게 써있고 그런데 이와 동시에 기재문 안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당사자는 합의 내용대로 이행할 걸 약속하고 합의 내용에 대한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거다라고 해서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합의서 문구에는 합의 내용에 대한 결정이 이의신청을 안 하겠다고 써있는데 그 밑에 인쇄된 문구에는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안 하면 효력이 확정된다. 이렇게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써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조정에 가릴만한 결정을 당사자에 보냈죠. 그때 피고들이 이의신청을 한 겁니다. 이의신청을 하니까 원심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너 이의하지 않기로 왜 이렇게 네 좌필로 써있지 않냐 그래서 이의신청은 위법하다 그러면서 기각하고 그냥 원고가 소송이 합의에 유효하다고 판단을 해버린 거죠. 결국 이겁니다. 그러니까 조정기일에 있었던 그 합의서에 모순된 기재가 있으면 어떻게 해석할 거냐 원심은 수기로 써져있는 게 우선이라고 해서 이의신청은 포기한 거다 이렇게 본 거고 대법원은 이거와 다르게 본 거죠. 어떻게 하냐면 합의 당시에 상황과 조정에 이르는 경위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 합의 내용 중에 이의신청을 부정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모순되는 기재를 삭제하거나 그러니까 삭제를 해야 되는데 삭제는 안 하고 또 분명하게 표시지 않는다. 밑에 기재가 있지만 절대 안 한다. 이런 삭제가 없다면 이의신청권 포기한 거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두 개의 문구가 다 있다면 불리하게 명백하게 당사적인 불리한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인 거죠. 결국은 조정기일이 합의되면 보통 조정조서의 작성한 원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조정기일의 조정이 합의가 되면 그 자리에서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조정조서는 이의할 수 없습니다. 그냥 끝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조정에 가려만한 결정을 보낸 거예요. 결정을 보내면서 이의신청을 취소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뭔가 무순된 거죠. 이럴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합의서에 의한 합의와 조정에 가려만한 결정에 의한 합의는 다릅니다. 조정에 결정에 가려만한 합의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2주간 정도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보내는 것이지 합의가 된 걸로 끝났다고 하면 사실상 조정조서 작성하고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는 조정에 가려만한 결정이 왔기 때문에 그거는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게 아니라 이의할 수 있다. 이렇게 조정조서의 합의서를 작성한 이후에 다시 분쟁이 발생하는 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기 때문에 특히 변호사가 당사자와 함께 조정기일에 참석할 경우에는 특히 변호사는 조심해야 됩니다. 당사자들이 합의해서 문제가 생기면 어쩔 수 없죠. 자기들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그런데 변호사가 입회를 했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변호사가 굉장히 곤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는 이런 조항은 반드시 기억해 줘야 되고 그래서 확실히 기억하는 상태에서 이의신청권이 포기된 건지 아닌지 잘 살펴가지고 이걸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부 오문정리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3월 15일자 판례공부 형사 아파트 복도와 주거침입 사건입니다. 선고인은 2022년 1호 27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1도 15507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주거침입 사건이고요. 원고가 상고인은 피고인인데 상고 기약돼서 최종적으로 피고인의 유죄가 확장된 겁니다. 피고인은 7개월 전 연인 사이에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전형적으로 헤어지고 나서 헤어져서 여자는 이미 마음이 떠났는데 이 피고인이 뭔가 보복을 하거나 혹은 마음을 돌리거나 하여튼 이상한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겠죠. 피해자의 집은 지하주차장에서 아파트의 공동출입구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가죠. 들어가고 거기다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다시 현관 앞에서 비밀번호 누르고 집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피고인이 지하 2층 주차장으로 가서 출입구의 공동출입문에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이 비밀번호는 원래 옛날에 자기가 알고 있었어요. 옛날에 7개월 전에 헤어졌기 때문에 그 전에 7개월 전에는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죠. 그 번호를 입력해서 들어간 겁니다. 들어가고 엘리베이터에 탑승을 해서 피해자의 집에 있는 층까지 올라갑니다. 피해자의 집에 올라가서 피해자의 집에 있는 그 현관에 있는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었어요.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죠. 누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안쪽에서 피해자가 누구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이 사람이 도주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와가지고 공동출입구 현관에서 나와서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집안에는 못 들어간 거죠. 그냥 무르고만 있었던 거죠. 문제는 이겁니다. 이 공동계단,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이것도 주거에 포함되느냐? 주거침입이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됩니다. 대부분은 뭐라고 하냐면 다가구용 주택이나 아파트 등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계단, 복도는 다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 평환보호성이 있으면 주거에 해당한다. 사실상 주거의 평환보호 필요성이 있으면 주거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거는 뭘 볼 거냐? 그러면 객관적 외형적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비밀번호 입력 방식이거나 경변이 존재할 경우에는 주거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비밀번호가 없고 경변도 없으면 그냥 누구나 왔다 갔다 하면서 애들 막 뛰어다니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복도 막 따라다니고 계단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경우는 사실상 주거 평환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입구에 비밀번호가 있고 경변이 존재한다면 그거는 그 안까지 전부 다 주거의 평환보호에 해당하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함부로 들어가면 주거 침입이 해당한다. 그러면 다 되느냐? 그건 아니죠. 택배사라든지 이런 손님들 이런 사람들은 피해자의 현실적 추정적 승낙이 있기 때문에 주거 침입이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피해자나 거주자들의 추정적 승낙이 인정이 안 되는 경우 이렇게 범죄 목적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다 주거 침입이 될 수 있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인 거죠. 결국 주거의 평환보호의 필요성에 따라서 아파트 공용 부분도 주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계단이나 복도 엘리베이터는 주거가 될 수 있겠지만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놀이터 이런 건 안 됩니다. 정자 이런 건 안 되죠. 그런 거는 누구나 들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갔다고 해서 주거 침입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밀번호가 있는 곳이나 경비원이 있는 곳을 지나가는 거 이거는 주거 침입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목적이나 추정적 승낙 이런 게 있다면 침입이 부정될 수도 있습니다. 택배사 이런 건 주거 침입이 안 되는 거죠. 또 주거 침입에 관해서 최근에 새로운 판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나중에 한 번 한꺼번에 정리할 필요도 있는데 어쨌든 이 사건에서는 주거 침입 아파트 공용 부분도 된다라는 거 계획해 주신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팔레용고 오문정리의 판편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3월 15일자 팔레용고 행정 요양기관 제재와 의료인 사건입니다. 성공일은 2022년 1호 27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2-39365 판결입니다. 팔레용고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팔레용고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업무 정지 처분 취소이고요. 원고는 요양기관 개선자입니다. 의사죠. 한마디로. 피고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처분을 했는데 원심에서 취소되니까 상고를 한 거죠. 그랬더니 대부분이 원심이 맞다라고 상고 기각됐습니다. 원고는 병원 의사인데 2010년 7월에 이비인후과를 개설했습니다. 개설하고 나서 2014년 5월에 병원을 폐업하고 7월에, 2014년 7월에 세종시에다가 다시 이비인후과를 개설합니다. 그런데 원고가 2015년 5월에, 2012년 9월에 병원이 아닌 원외 진료를 해서 요양급을 수령한 걸로 적발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 의료인은 자기가 개선한 의료병원, 병원에서만 진찰할 수 있지 다른 데 가서 진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통상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요양병원 같은 데 가서 의사가 직접 가서 거기서 처방도 하고 진찰도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의료법 위반이거든요. 그래서 2015년부터 9월까지 이렇게 외부에 나가서 병원 아닌 곳에서 진찰한 거 가지고 요양급여 수령했다는 걸로 적발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피고가 원고에 세종시 병원에 대해서 10일간 영업정지 처분합니다. 자세히 보시면 그 전에 2010년, 그러니까 세종시 이전에 했던 폐업했던 병원에서 했던 일을 가지고 2014년, 7월 세종시에 새어 개업한 입인인과에 대해서 10일 영업정지 처분을 한 거죠. 이렇게 요양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영업정지 대상이 요양기관이냐 아니면 개설자의 의사냐 그러니까 병원이 제재 대상이냐, 의사가 제재 대상이냐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대본은 뭐라고 하냐면 부정한 요양급여 청구로 인한 요양기관 영업정지 처분은 의료인 개인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요양기관 업무 자체에 대한 것이다. 즉 병원 업무 자체에 대한 제재인 것이지 의료인의 제재가 아니다. 따라서 이렇게 상대방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주는 행정법규는 근거를 명격하게 봐야 되지 함부로 요양기관 자체에 대한 영업에 대한 제재를 개인에 대한 제재로 해서는 안 된다. 의료인 개인에 대한 제재는 면허 자격 정지로 별도로 하라 일겁니다. 그러니까 의료인 자체에 대한 제재를 하고 싶으면 의료인 자체에 대한 면허 자격 정지를 별도로 할 것이지 병원에 대한 제재를 가지고 의료인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폐업한 병원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업정지 처분이 안 되는 겁니다. 결국 건강보호법이나 의료법상의 요양기관에 대한 제재와 의료법상 의료인에 대한 제재는 어깨가 구분되기 때문에 요양기관 제재를 해야 될 경우라면 폐업한 경우에는 사실상 제재재장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에 제재를 할 거라면 별도의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인에 대한 사유를 잡아서 그걸 가지고 면허정지질을 해야 되지 그걸 가지고 다시 영업정지 처분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가 양자가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양기관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과 그 다음에 의료인에 대한 처분은 별개라는 거 요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